어촌 어촌 하면 약간 침체적인 그런 느낌이 있는데 경쾌해진 것 같아요. 마을이 이렇게 확 산다고 그래야 되나? 비전문가들이 지금 한 번 그려보고 있는데요. 되게 재밌네요. 그림을 보고 어? 귀여운 오징어네? 커다란 오징어네? 어? 생각만 해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힐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까지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. 진짜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행사를 가져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해외보다 아름다운 곳 정말 많습니다. 멀리 가지 마시고 우리나라, 우리 바닷가를 찾아주세요. 정말 아름다운 곳 많습니다. 이 캠페인은 1577의 1577과 함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